자! 뽑아내는! 우와~~ 이야~~ 와 대박사꺼! 우와~~ 진짜 최고다! 최고! 우와~~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! 변신~~ 자! 여러분! 매목마을입니다! 와~~ 진짜 캠퍼들하고 해로 지나시는 분들이 넘치는 곳입니다! 자! 여기서 제가 오늘 게스트 한 분과 재미있게 해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! 안녕하세요! 낙지낙지산낙지! 낙지낙지산낙지!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! 알참입니다! 반갑습니다! 오늘 저 여기 초대해 주셨는데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? 낙지 나오죠! 낙지! 낙지낙지산낙지! 낙지낙지산낙지! 하고? 소라는 너무 조그매서 안되구요! 아! 소라가 좀 작군요! 네! 그리고 박하지! 박하지! 네! 자! 그러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! 자! 바다로 출발! 고고! 아! 이 외목마을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! 아! 네! 오주 많이 보내시더라구요! 대박이다! 이제 바다까지 왔으니까 뭐 바다 온 것도 아니지 뭐 그냥 걸어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야! 엎어지면 코 닿을 때! 자! 이곳에서 즐거운 즐거운 이쁜여자와 즐거운 해로제 시작합니다! ??? 오예~! 오! 수업 소라 아닌가요 이거?! Only 뱅한 소라 된다고!! 오오오.... 들어오자마자 부터 이거는 이거 뭐 거의 갱 사이즈인데 이것도 소라에요 여러분! 자! 작아서 놔줍니다! 자! 여러분 요게 찡골벵이인데요! 자! 이게 찡골벵이에요! 삼계 oppression 요만큼 많아요 자 그래도 작아서 놔줍니다 요런거 잡아가면 나쁜사람 저번에 어떤 고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번 뒤집고 하늘을 보면 일곱마리를 잡는대요 아 그래요? 네 열심히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노가다 해로제 시작합니다 오예! 요런데들 바카지가 많이 있겠어요? 네 여기 물통에 해놓은 곳이 있고 보라돌이도 있어요 그럼 오늘 보라돌이 어떻게 잡으실거에요? 이거 찍기 빌려주세요 알짜미님께서 맨손으로 보라돌이를 잡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 과연 지금 처음으로 오 와 대박 지금 낙지 낙지를 바로 봤어 말도 안돼 빼야돼 어 들어가있네 들어갔어 들어갔어 제발 자 여기를 파야되는 지금 이 순간 자 뽑아내는 우와 이야 짜미님 봤어 낙지를 와 최겁니다 와 와 당신은 인정 와 대박사건 와 짜미님 진짜 인정 인정 와 와 이 여자 뭐야 대박사건 와 알짜미님 최고 와 바로 들어오자마자 낙지를 잡았어 와 굿 초롱초롱해지는 알짜미님 아 바로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를 겟하는 센스 짜미짜미 알짜미 저도 집어봅니다 오우 이건 뭐야 오우 신기한 물 오우 오우 자 놔주겠습니다 우와 우와 미역 미역 와 미역 우리 와이프가 이거 챙겨오라고 그랬어 자 끊고 요것만 요것만 겟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오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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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있다고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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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소중한 내 소중한 미역 오오 여기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아하하하 겟 끝 내 미역구슬을 이기고 말거야 미역 다 내꺼 자 여러분 요게 요게 뭐라구요 골뱅이 껍질 아니에요? 골뱅이 알입니다 이게 아 알이에요 그게? 예 이게 골뱅이 알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게 프라스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골뱅이 알이에요 자 소중하게 다 놔두고 갑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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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대박사건 우와 우와 방금 돌 뒤집었는데 바로 낙지가 나왔어 우와 오늘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어 무슨 옷 보이신거에요 낙지도 잡았어요 우와 최고다 우와 진짜 최고다 와 진짜 최고야 방금 돌 뒤집었는데 짜미님이 지금 돌 뒤집었거든요 바로 나왔어 이게 다리가 어떻게 됐냐 우와 자 우와 짜미님 우와 우와 인정 여성 유저 헤루질러를 만나서 이렇게 잘 잡으시는 분을 처음 봐요 우와 정말 최고다 진짜 바로 들어와서 10분도 안돼서 두 마리를 잡으셨어요 이제 지금 막 가시려고 하는거 제가 붙잡았다니까요 짜미 가지마 가지마 더 찍고 가 이렇게 박힌 돌에는 꼭 낙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으차 자 그리고 손으로 만져 자 감각을 딱 느끼고 없으면 닫어 미안합니다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와 나 참 나도 낚였어 감정돌래라 와 나 진짜 지금 너무 놀랬네 와 짜미님이 사람을 갖고 놀 줄 아네 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흐릇뜻뜻뜻뜻뜻뜻뜻 알짜미 뿅 낙지를 잡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낙지가 나오죠 뿅 없네 오 소라 오 소라 오 여러분 오 소라 이게 작은 소라에요 요런 개체는 보내줘야 됩니다 잘 살아 용왕님 저 보내줬으니까 한 마리 주세요 이거 뭐야 보내주니까 바로 또 소라가 오 자 사이즈가 작아서 요런 것도 요거 숨겨놓고 가야 돼 자 보이지 않게 자 안녕 외목마을이 작은 소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 요거 있는 거네요 요런 것들은 잡으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캠핑하고 놀러 오시더라도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 와 미역 와 난 미역 고수 앗 자 오케이 굿 낙지가 자 오오 아유 지렁이 오 지렁이야 오 지렁이 들어가 대박사건 대박사건 와 와 자 여러분 어 크죠 자 아 개타는 이 순간 아 거기서 그걸 챙겨가고 있어 와 대박사건 응 아주 아주 그냥 질기짝짝 맞죠 여러분 오 좋습니다 어 여기서 처음 보는 바카지 와 요건 뭐 이거 물려도 뭐 죽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자 알아서 돌아가 오 과연 이 안에는 이거 배터리다 와 이거 배터리 우와 우와 배터리에 가장 큰 소라를 오 자 요 소라 아 요거 작아서 애매모호해서 놔주고 갑니다 와 소라들이 정말 다 이만식해요 이만식해 자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일 큰 나 토라 와 지금까지 본거 중에 이 정도면 큰 거 아닌가 작은 사이즈 nazi 그래도 놔주고 갑니다 나 대갈락치 처음 보아 ического Jamaian 오 대박이다 weather ross rollo 대갈락치 처음 잡아보거든요 어우 blog О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오 오 대갈락치 처음 봤는데 얘도 다리가 하나가 짧네요 여기 다 왜이러지? 그래도 굿! 겟! 자! 짜미님꺼! 감사합니다 우와 대갈락지 봤어 대갈락지 굿이다 굿 대박사건 대박사건 자 잡아보시죠 네 얹은 잡아야 돼요 네 대박이다 우와 낙지 짜미 힘이 왜이렇게 좋아 우와 우와 최고입니다 최고야 우와 짜미님 보는 실력이 대박이네요 굿 뭐야 좀 생긴게 우와 대박사건 입을 막 벌리는데 대박 힘 좋네요 굿 조용히 살포시 낙지를 넣고 있는 아름다운 알짜미 굿 자 또 미역까지 또 쌈박하게 챙기네요 나는 미역 고수다 진짜 자 여러분 겟 굿 미역 고수가 왜 이걸 챙기는지 알겠어요 정말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미역을 들고 가는 와 미역남 미역남 저는 미역남입니다 여러분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진짜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와 우리 와이프가 너무 맛있대 와 대박사건 진짜 와 와 이거 정말 와 이거 미치겠다 이거 와 미역 이거 이런 미역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싸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자 여러분 저는 채울만큼 채웠습니다 이거 낙지있다 하챠 오오오오 낙지가 아니라 아휴 아휴 놀래라 어휴 아휴 낙지가 아니라 오 오 이게 오 이게 안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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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 오 오 놀래라 오 놀래라 와 있었어 있었어 와 외목마을 되게 좋은 곳이네요 자 이런 곳을 소개시켜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막 소홀아 나와주고 와 대박사건 자 가서 놔줍니다 와 나 이거 나 이거 낙지인 줄 알았잖아 와 볼래요? 와 이거 움직여서 낙지인 줄 알았잖아 와 진짜 너무하네 왜? 낙지 낙지 낙지? 마지막까지 나가면 돼? 오 대박사건 와 나가는데 와 나 깜짝 놀랐는데 지금 와 대박이다 낙지 낙지 선물 주시는 건가요? 네 또 가져가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와 진짜 잘 주신다 와 대박 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노래를 불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간조벨이 울렸네 네? 그 알짬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 저기 알짜미님 놀러 가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짜미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알짜미였습니다 안녕 미역 고수와 함께하는 마이크였군요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여러분 간조가 되면 해루지를 마치고 무조건 바다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해루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와 함께하는